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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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진환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전히 사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저희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 앉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. 2014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모였어요. 네? 벌써? 네. 우리 멤버들이 조금 이제 상처가 아물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몸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야 좀 저희들이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과 해서 2014년 공설이 아직 등이 아니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. 스타일 좀 짚어주세요. 지금 올빨 가고 지금 지금 집기가 너무 겁나서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? 여러분 그냥 모르면 만지지 마세요. 아 제가 아까 모르는 분야는 터치하지 마세요. 저기 정준환 씨 신발을 살짝 옆에서 대봤거든요? 285호 나오더라고요. 완전히 무함입니다. 외국 사이즈는 얼굴 10, 반. 아니 그게 아니에요. 아니 근데 왜 얼굴을 이렇게 한 거예요? 이게 원래 우와! 우와! 270맞네! 270맞네! 우와! 270맞네! 270맞네! 남았어? 내 신발이 270맞네! 내 신발이 270맞네! 내 신발이 270맞네! 내 신발이 270맞네!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! 여자 신발이 있다 여러분!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! 저기 저기 세고가 세고 형이 형 노골적으로 쟤 못 져! 아니 저기 이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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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야!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야! 야 저기 280맞네! 어! 230맞네! 아니 진짜 재미있어! 천천히 하면 돼 보자! 280맞네! 진짜 냉정하기 위해서 조금 컸고 그쵸! 280맞네! 270맞네! 270맞네! 남았어요! 남았어요! 사실이 아니에요! 진짜? 그렇지 그렇지! 300맞네! 형 그럼 한 명씩 해보든 거야! 야 너 300맞네! 한 명씩 해보든 거야! 한 명씩 해보든 거야 그러면! 통째로 넣고 다닌다! 됐어 됐어 됐어!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형! 난 조금 김심이야! 쟤 갑자기 머리를 왜 저렇게 했냐고! 이태리 잡지야! 이태리 잡지야! 무슨 잡지야! 대화의 경기 너무 높네! 아니 무슨 잡지인 거야! 나 수초를 했어! 이태리 잡지! 이태리에 죽어간 남자들의 잡지 몰라야 전문 내 거지? 야 걔네들 머리 작아! 저는 이제! 홍철이 그거 생각나요? 여자들 모르겠어! 이태리 남자분들 수영! 네! 한 번 했었잖아요! 거짓인 줄 알고 다 놀랐잖아! 아직 대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지! 우리가 이제 대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! 자기가 버틸려고 그랬는데 그때 진짜 심각한 담당 PD님이 오시더니 나 수염 좀 깎고 싶어 KBS가 아직은 좀 저기 너무 너무 폐쇄적이야! 나 지금 KBS에 나는 버틸 줄 알았더니 KBS가 너무 폐쇄적이고 야 너 지금 영원히 안 할 것 처럼 말해서 열리면 할 거야 열리면! 아직 KBS가 나 관련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! 너 마이크 있어 지금? 어디 있어? 젊은 줄 알았잖아! 내가 마이크도 안 타고 방송을 하는 그런 초짜일 것 같아! 10년 차야! 맞지? 얘는 방송을 10대 때부터 준비한 애야! 노력파! 노력파! 못 당했다! 못 당해! 내가 진짜 못 당했다! 가보고 싶다! 아니 우리가 2014년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놨어! 브라질 월드컵 하잖아요! 오! 오! 멋있는 얘기는 재석이 형이어야 돼! 그 형이 그 훈련을... 어쨌든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응원단에 도전하보라고! 어? 응원단! 뭐가 그게 멋있는 말이야? 아니야 아니야! 브라질 월드컵! 2014년에 월드컵 하는 거 다 불렀어! 형이 얘기해야지! 그게 아니고! 아 형 봐봐! 형이 브라질 월드컵 얘기하고! 일단 다른 걸 따라서 응원단을 얘기하고!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응원단을 하느냐! 2014년에 굉장히 큰 인사들이 많습니다! 그러면 형이 이제 2014년 월드컵 있죠? 그렇죠! 인천 아시안게임도 있고! 벌써 응원단 얘기하기 전에 2014년에 월드컵 있죠! 그냥 리액션만 해! 리액션만 해! 그냥 리액션 몇 개 따고 가! 그래! 그게 낫겠다! 자! 몇 개 따놔요 지금! 시작! 우리가! 놀란다! 놀란다! 야! 웃는 거! 우리가 심부러 간 거! 우리가 할 수 있을까? 우리가 할 수 있을까? 우리가 할 수 있을까? 약간 울 것 같은 거! 그렇지! 이제 됐어! 이제 됐습니다! 정말 준하 형이 얘기한 대로 2014년에 응원단을 준비하는 이유는! 바로 이런 더 묵직묵직한 대회들이 많았죠! 월드컵, 소치올림픽, 그다음에 인천 아시안게잉! 소치 동계올림픽 2월이에요! 어머! 지금 얼마 안 남았어! 6개월밖에 안 남았어! 2월 소치 동계올림픽! 6월 브라질 월드컵! 9월 인천 아시안게임까지! 2014 대한민국의 뜨거운 열기에 무한 도전이 응원단을 준비한다!